인테리어를 얼마로 했다고요? 1억 9천 들어갔어요. 이걸 해놓고 그냥 나가셨네? 아니요. 사업사관이 나갔어요. 아 그래요? 전에 있던 회사 뭐예요? 전에 있던 회사가 이름이 뭐예요? 금융업 마루 바닥이네 화장실도 남녀 따로 있고 아 퍼스쿨 들어가 보세요 네 저희가 다른 회사랑 또 같이 쓰면 되니까 네 마음에 드네 탄비실 여기 또 조그만 방이 또 있네 그러면 뭐 대입일까? 어쨌든가 하고 뭐 음 음 음 이게 5천에 750이요? 예 관리비파?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